자, 오늘은 MBN 골드의 강현균 매니저 나와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매니저님 오늘 시장 너무 기분좋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그냥 뭐 볼 게 있나요? 가만히 두고 있으면 다 올라가는 시장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자금에 거의 3도 넘는 자금에 매니저의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 내일 장에 대한 전략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시장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내일 시장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 장 전략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었으니 이제 시작해볼까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정말 외국인 순매수가 2월 2일에 그때 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2,500에서 2,700으로 또 가뿐히 뛰었잖아요. 이번에도 2,700에서 2,900까지 좀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FOMC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영향을 삼성이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정말 뭐랄까, 미운 우리 새끼? 아니면 동네 바보영? 이런 소리 들으면서 너무나도 안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GTC 쪽에서 엔비디아 젠슨황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의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발맞춰서 계속 삼성전자의 좋은, 앞으로의 신성장 사업에 대한 뉴스플로우들이 계속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급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중요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업종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가면 된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상황에서 기간도 같이 받쳐주면서 올라오면 된다. 이게 계획의 마지막 단추였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왔으니까, 모든 건 다 계획대로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연준에서 필라드피아 전망이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 잘 나오게 된다면, 내일 시장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미국 증시도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러세지수가 올라오면서 중소형주로 좀 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일정을 봤을 때, 대형주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수급이 중소형주로 좀 퍼지면서,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반도체 쪽, 반도체 섹터 쪽에서 아직 덜 오른 반도체 섹터 쪽이 올라와주게 되면, 완성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2,900도 갈 수 있고, 코스닥도 지금 900을 넘지 않았습니까? 코스닥도 900을 넘어가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반도체, 그중에서도 반도체 중소형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적과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지난번에 AP위성을 실적주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 계속해서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는 올해 저개도 위성에 대한 일정이 되게 많이 있어요.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라든지 위네베 국내 서비스, 그리고 5월 달에 우주항공청 설립 등등 해서 올해 쭉 일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장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되게 중요했고, 반도체가 계속 이어질지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센티는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빅테크가 올라오면서 시장의 수급이 좀 퍼질 때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먹거리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로봇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개도 위성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통신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저개도 위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서 저개도 위성이 발달되면 자유주행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뉴스플로우가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가져가면 좋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물론 다 샀지만, 역시 동종목에도 올라왔다는 건, 동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는 거고, 탐각수렴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제가 소개해드릴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장은 안 가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남아있고, 올해가 창사 이래에 최대 실적이 찍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모아가신다면 조만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증권사 레포트, 매니저님 소개하고 나서 또 나왔는데, 3년 동안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라는 레포트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AP 위성,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2월 13일 소개해 주셨던 타이거 일렉입니다. 무려 50% 넘는 수익률 챙겨갔고요. 오늘도 또 고점을 뚫었습니다, 매니저님. 이 종목, 그때 좀 이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계속 더 가네요, 매니저님. 지금 이 회사가 TSE 자회사잖아요. 그런데 TSE 같은 경우는 삼성에 대한 큰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그동안 못 갔으니까, 삼성이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고사양 제품을 양산화하면서 제조가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TSE가 좀 덜 올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도 더 주목을 받아야 되고,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로 해서 지금 AI 폰이 나온 상황에서, 애플과 중국에 있는 핸드폰 회사들도 AI 폰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WWDC에서 애플이 6월에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도체가 HBM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다시 한 번 가는지 부분까지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큰 매물대였던 3만 5천 원 가격대,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 번 재매수 들어가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조목을 바라보면서 TSE를 바라보세요. TSE도 내일 정도 부분에서는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물론 많이 올랐지만,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조정받을 때 다시 매수한다면, 2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책정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한 5만 원 넘어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20%? 그러니까 고점이 4만 2천 원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또 20% 더 갈 수 있다고 보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 30%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만 원 이상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타이거 엘렉 이렇게 공략지로 리뷰를 해봤고요. 내일 시장 어떤 종목을 또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 시착국 공략주 지금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바로 PSK 홀딩스인데요. 역시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PSK 홀딩스를 제가 오늘 종목으로 픽하다 보니까, 어저께 주상전화에서 종목 상담이 들어왔던 종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서 이게 제가 가지고 나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PSK라는 종목도 추천을 드릴까 했었는데, 그 종목은 이제 다른 코너에서 했었고, 홀딩스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동네 바보용이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뚫고 그동안에 박스꾼을 뚫고 올라온 상황이, 오는 심지어 갭상승까지 하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갭상승을 하고 나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있고, 내일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좀 조정받을 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PSK홀딩스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디스크럽하고 리플로우 장비 제조기업인데, PSK는 전공정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PSK홀딩스는 후공정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PSK그룹 자체가 전공정, 후공정을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 세계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반드시 3대장의 거의 등, 그런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서 HBM 공급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젠슨왕 CEO의 입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젠슨왕 CEO가 지금 어프로브, 그러니까 승인하겠다라는 칠핀 사인, 이거는 장난반 진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칠핀 사인을 하고 갔으니까, HBM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삼성도 이제 HBM 납품할 수 있겠다, 엔비디아에.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 PSK가 HBM을 만들 때 구멍을 뚫고서 그거를 제거하는, 디스크럽하는 장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HBM의 수혜가 늘어날수록 동사에 대한 장비 수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고, 오늘 PSK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PSK가 많이 올라갔는데, PSK 홀딩스는 오늘 PSK에 비해서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전고는 뚫었습니다. 뚫어놓고 오늘 조정, 아름다운 조정이 들어오면서 기간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래 꼬리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내일 정도 갭 상승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시간을 보니까 한 1.6%, 1.7%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여기 빨간색 라인이라고 해서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손절가 한 3만 7,500원 정도거든요.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저는 여기서 한 20% 구간을, 업사이드 룸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0% 올라가는 구간이 5만 3,5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바로 PSK 홀딩스였고요. 목표주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SK, PSK 홀딩스 중에서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메이저님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PSK가 좀 빨리 가요. 좀 빨리 가지만 PSK 홀딩스가 덜 올랐기 때문에 PSK 홀딩스가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러분들 PSK 홀딩스도 좋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송 서두에 반도체 종목에서 덜 오는 종목이 있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종목도 좋고, 반도체 종목에서 아직 덜 오는 종목, 아까 전에 종목 상담을 하시는데, 칩셋 미디어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자리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에서 빅테크는 많이 올라갔고, 덜 오는 종목들로 수급의 매개가 퍼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종목들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 일정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원전 일정이 있고요. 화장품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일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내일 수급이 좀 중소형적으로 퍼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을 관찰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장 주요 일정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니저님, 이런 투자 인사이트 좀 자세하게 얻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녹색창의 밴드에, MBN 골드 강연균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거기서 밴드에서 매일매일 중요한 이슈와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면서, 인사이트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9시 30분에 한 주간의 일정을 정리하고, 다음 주 일정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리뷰 앤 퓨리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튜브에서 하고 있으니까, 매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너튜브에서, MBN 골드 강연균 매니저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매니저님 자료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 얻고 있는데, 초록창 밴드, 그리고 강연균 매니저의 공개 방송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더 알찬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코스피 지수가 아주 시원하게 상승했는데요. 내일장에도 더욱더 시원한 상승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